안녕하세요 네 농사TV 입니다 네 지금 저희 고추 선별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1등 입니다 근데 1등은 14cm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13cm 에서 왔다갔다 하는거는 2등 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별을 하는데요 이 선별대로 큰거는 큰거대로 작은거는 작은거대로 그렇게 해서요 지금 택배 포장도 하고 이제 주문 들어온거 지금 팔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상품이 얼마나 하는지 한번 볼께요 집에서 왜이럽니까 홈차 갈까봐 네 우리 저 창고에서 요즘에 고추 도둑이 많다 그래가지고요 지금 근데 이거 집에서 이러고 있습니다 홈차가 이놈색하나 이게 제 손바닥보다 다 크잖아요 이게 14cm 이상 이에요 네 이거 1차 때 저희가 23,000원 에 팔았거든요 저희는 다 꼭지 없습니다 꼭지 다 제거 다 한거구요 23,000원 에 팔았는데 지금 22,000원 에 제가 판매하고 있고요 네 이거는 전통 저희가 할게 그럼 다음 시에서 24,000원 에. 이번 시절부터 제거 도둑이 둘은 다 들어가고 싶어요 제가 이 배은 도둑이 Tenemos, 이 배은 도둑이, 설거예요 저는 그대로 수업을 해받아요 제가 먼저 시절든 도둑이 한번 regarde 도둑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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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둑이로 등으로 고정병이죠 제가 오늘 도둑이 취있든 도둑이야 이번 거는 딱 손바닥 길이 정도 여기 보세요 대부분 요정 조금 벗어나고 요게 14cm 전후 이거든요 이 정도 요게 2등 그래서 좀 짧아져서 이거는 지금 저희가 2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1차 판매 때 상품이 거의 그거는 다 나가고 이거 1등은 조금 밖에 없습니다. 이제는 그리고 거의 지금 2등이 많거든요. 근데 2등도 좋아요. 그래서 이건 2만원에 저희가 판매하고 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